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그동안 일부 사람들이 걱정한 것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세계의 초년생은 큰 문제가 없더라도 신상에 관한 모든 것을 자신 뿐만 아니고 가족들을 포함해서 탈탈 털리는 과정에서 별별 일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아예 공직에 대한 그런 꿈을 접어야 됩니다.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에 관한 건을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이야기처럼 대통령을 뽑는 일이지 대통령 아내를 뽑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사람의 아내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의 바탕을 두고 진실의 바탕을 두고 정직의 바탕을 두고 그리고 정면 돌파의 바탕을 두고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상황을 반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즉시에 정면 돌파하는 상황은 바로 모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조기에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법입니다. 숨기고 싶더라도 어차피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시점이 대선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타격은 더 크기 때문에 조금의 불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찍 그런 문제를 털고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은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궁금함입니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당연히 후보는 그 부인과 함께 행동을 합니다. 부인이 함께 힘을 더하는 것이 우리 사이에서는 일종의 정상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따로 논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궁금해하고 이상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저렇게 함께 가야 될 장소에 함께 나타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보통 시민들의 마음을 읽는 일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아니면 윤 후보의 부인이 대중 앞에 특별히 나타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 그런 것도 의문이 넘는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 사업체를 운영해온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현재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대표에 관한 의문점은 다음에 몇 가지로 그냥 압축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에 따라서는 큰 문제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수의 시민들에게는 사실 그런 것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점이 아마 대동소의한 그런 의견의 일치일 겁니다. 때문에 숨기거나 적당히 어물쩍 넘어가는 일은 그야말로 문제의 해결책이 아닐 뿐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허위 경력과 관련된 그런 의혹입니다. 2007년도 김건희 코와나 콘텐츠 대표가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 경력 사항란을 보게 되면 2002년 3월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협회가 설립된 것은 2004년 6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혹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혹입니다. 만일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김건희 대표가 신속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학력을 비도하든지 경력을 비도하든지 수상실적 등을 비도하든지 이 같은 방법으로 이력을 과장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고 때로는 불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신속하게 틀고 가야 윤 후보한테 미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수상 경력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수상실적이죠. 2004년도에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했지만 본인이 직접 한 작품은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건희 대표는 취재진에게 일부 수상실적을 두고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 있었다. 그것도 죄라면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은 죄이지 죄라면 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 잘못한 것을 두고 적당히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수상실적을 뻥튀기로 했다. 그럼 당연히 그건 잘못한 거죠. 그럼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거를 죄라면 죄다 이렇게 하면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냐.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김건희 대표가 명심해야 될 것은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문제를 염두에 두야 정치인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각오가 아니면 정치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같은 언론 취재 과정에서도 퇴도 문제가 불순하다는 것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김건희 대표는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상 경력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 공무원 공인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되느냐. 아마 이 같은 그런 김건희 대표의 이야기가 김건희 대표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면 사람들은 이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공인이든 사인이든 간에 학력을 위주하거나 경력을 위주하거나 상받은 것을 위주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과거의 일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사실 여부를 밝혀야 되고 또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와 결혼하기 이전의 일이든 이후의 일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상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사용한 것이든 아니든 그것은 문제의 본질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핵심은 학력을 속였느냐 경력을 속였느냐 수상 실적을 과장해서 속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거죠. 이것은 법적 판단을 떠나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 사안이죠. 아주 이게 저는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야기죠. 그럼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경력을 위주하고 학력을 위주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야기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인가 아닌가 여부입니다. 위조했는가 아닌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과 여부입니다. 위조했으면 사과를 하면 되는 거죠. 정치적 공세를 떠나서 두 가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됩니다. 지금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이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죠. 윤 후보가 개론 전이니까 문제가 없다. 그때는 사인이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의식은 되지 않는 거죠. 대선판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죽고 죽이는 게임과 같은 곳입니다. 사돈 팔촌까지 탈탈 들리는 상황을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과거가 낱낱이 까발리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애초에 대선판에 남편이 뛰어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관이나 총리 같은 것을 권유를 받아도 노우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공직에 들어가면 까발리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 부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과거에 자신의 경력이나 이런 부분이 까발려지는 것을 그걸 못 참아하면 당연히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후보자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아내나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그만둬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검증 과정에서 따르는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을 참아낼 수가 없으면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험결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만이 오직 완전한 거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김건희 대표의 수상 실적이나 경력 과장에 대해서 천하에 몹쓸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잘못했구나. 그 당시 관행을 했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대표가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아주 신속하게 낱낱이 밝히고 사과를 정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대선 후보를 그만둬야 되는 것이죠.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인가 아닌가 문제고 옳은 일을 했는가 옳지 않은 일을 했는가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는 대선판입니다. 천하의 군들이 다 모여서 여러분의 실전 경험을 다 한 다음에 실력 발휘를 하려고 지금 총집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가 상대방에게 비교의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공정과 정직과 신뢰와 이런 덕목들일 겁니다. 국민의힘 대응도 그야말로 수준 이하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윤 후보의 부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 이렇게 해서 갈짓자를 그려서 어떻게 하겠냐에 당연히 완벽하게 준비해 있다가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곧바로 그냥 그거를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정면돌파를 해야 되는 정중하게 사과 신속하게 사과 화끈하게 사과해서 문제를 타결해야 된 거죠. 하기에 국민의힘 수뇌부와 윤 캠프가 부정을 부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게임을 지금 띄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라도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이지 않습니까. 수상실적을 부풀렸느냐 경력을 부풀렸느냐 부풀렸다면 부풀린 거고 부풀리지 않았다면 부풀리지 않은 것입니다. 부풀렸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면 대통령 하겠다고 왜 뛰어들었는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번에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마 윤 후보와 윤 후보 부인에게 굉장히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당신 그 정도 참아낼 수가 없으면 당신 그 정도 그냥 정면 돌파할 수가 없으면 왜 대통령 후보가 됐냐 이야기. 당신 어깨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이렇게 불리한 싸움에서 그렇게 그냥 밀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좀 잘하기 바랍니다. 잘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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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